안녕하세요 또각또각 이야기 속으로 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에드와르도 아리아스 수아레스의 단편소설 서러워라 늙는다는 것은 입니다. 아리아스 수아레스는 1897년에 태어난 콜롬비아의 언론인이자 치과 의사이자 작가입니다. 이 소설을 제가 너무 재미있게 읽었고 또 좋은 메시지를 담고 있는 작품인 것 같아서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아리아스 수아레스의 서러워라 늙는다는 것은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서러워라 늙는다는 것은 아리아스 수아레스 1장 나는 20년 만에 고향을 찾아왔다. 독자들은 20년 세월이 흐르는 동안 사람이나 강산이 어떻게 변하는지 짐작할 수 있을까? 우리 어디 한번 어린아이를 하나 놓고 관찰해 보기로 하자. 말썽꾸러기 어린아이가 20년이 지나면 제법 점잖아지고 장난감 대신에 자동차나 청춘 사업을 하면서 젊음을 재미나게 보낸다. 또 다른 예를 들면 지금 눈앞에 보이는 저 2층집만 하더라도 큰 빌딩으로 둔갑하는 세상이 아닌가. 그러니 지금 독자들이 바라보는 쓸쓸한 거리도 자동차나 버스나 각양각색의 사람들로 가득 찬다고 상상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여하간다는 고향인 이읍에 와서 그 발전하는 모습을 보고 기이한 감상에 젖었다. 사진을 통해 보았을 때는 그저 그런가 보다 했는데 막상 실제로 보니 모든 게 정말 너무나 달라져 있었기 때문이다. 이읍에 도착해서 내가 처음으로 한 일은 하숙방을 하나 구하는 것이었다. 한 달치를 속시원하게 선불한 나는 그 뒤부터 아무런 부담 없이 고향의 거리를 둘러보기 시작했다. 낮이고 밤이고 나는 노상 쏘다녔다. 내가 어렸을 때 늘 놀던 들판이 바로 여기였는데 지금은 흔적도 없어졌다. 저 멀리 베드로와 내가 고기를 잡던 신의 물은 도대체 어디로 갔을까? 우리는 고기를 잡고 난 후에 나무에 올라가 과일을 따먹곤 했는데 지금 그 나무들도 기억에 남는 장소를 찾아다니며 이미 사라진 흔적을 되찾으려 했었다. 그러나 중심지는 모든 게 너무나 달라져 있어 이미 옛것을 확인하기가 매우 힘들었다. 아마 여기쯤 학교가 있었을 거고 저쪽은 술집이 있었을 텐데 내가 처음으로 찾아가 본 것이 바로 이 술집 자리였는데 지금 그 흔적은 하나도 안 남았고 대신 은행이 떡 버티고 서 있을 뿐이었다. 이처럼 거리를 쏘다니다가 나는 인디언들의 싸구려 물건들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실컷 보고 나서 다시 걸음을 옮기는데 한 마흔은 지났을 부인 하나가 나를 뚫어지게 바라보는 것을 등 뒤로 느꼈다. 나는 고개를 돌리자마자 그녀가 누구라는 것을 대뜸 알아보았다. 그녀도 또한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우리들은 누가 먼저인지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다. 콘스탄티노, 메르세데스 그녀는 메르세데스였다. 나의 사촌 여동생, 내가 사랑했던 여인이었다. 정말 온 정열과 영혼을 다 바쳐 사랑했었지. 20년을 두고 잠시도 내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았던 단 하나의 여인. 바로 나의 사촌 여동생인 메르세데스가 지금 내 눈앞에 서 있는 것이다. 나는 오한을 느꼈다. 아마 얼굴이 파랗게 질렸던 모양이다. 우리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다. 그러나 그 경황 중에서도 나는 20년 동안 아름다운 여인의 용모가 어느 정도로 변했나 세밀히 관찰했다. 결론적으로 말해 메르세데스는 거의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늙어버렸다. 나는 지금 내 앞에 메르세데스를 지난 날 꿈속에서 늘 방글거리며 웃고 있는 메르세데스와 비교해보았다. 그 차이란 하늘과 땅 사이만큼이었다. 그녀의 아름다운 이마와 예쁜 눈만이 하나도 변하지 않았을 뿐이었다. 메르세데스, 아무리 세월 탓이라 하더라도 그때 당신이... 나는 그녀의 변해버린 모습이 마치 그녀의 잘못이긴 한 것처럼 약간 비난하는 쪽으로 말하다가 입을 다물었다. 하긴 그건 그 여자의 죄가 아니니까 말이다. 어쨌든 우리는 반갑다는 표시로 연인으로서가 아니라 사촌 남매로서 포옹을 했다. 나는 이 포옹을 통해서도 세월이 메르세데스를 변하게 했다는 것을 새삼 실감할 수 있었다. 왜냐하면 그녀의 포옹은 거의 기계적이라고도 할 수 있을 만큼 차가웠기 때문이다. 20년 전에 메르세데스는 감정이 풍부해서 내가 고향을 떠날 때 붙들고 울기까지 했었다. 그런데 메르세데스도 나와 똑같은 생각을 품고 있었는지 먼저 입을 열었다. 정말이지? 몰라보게 변했어요. 물론 많이 변했지. 메르세데스는 내가 그동안 많이 늙었다는 걸 말하고 싶은 모양인데 왜 안 늙었겠소? 세파에 시달리는 동안에 오늘도 50살이 넘었구려. 저도 많이 변했지요. 아니, 메르세데스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데 뭘. 나는 메르세데스를 집까지 바래다 주었다. 그녀가 집으로 들어가자고 잡아 끄는 것을 나는 간곡히 사양했다. 아니, 들어가는 것만은 사양하겠어. 보아하니 결혼을 한 모양인데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잖아. 그런 염려는 할 것도 없데도요. 오빠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이도 오빠를 잘 알고 있어요. 메르세데스는 발까지 구르면서 팔을 끄는 판이라 나는 억지로라도 들어가지 않을 수가 없었다. 정말이지 잘 사는 집은 달랐다. 눈에 띄는 것은 무엇이든 값지고 특이했다. 모자이크 물건들이 여기저기 알맞게 놓여 있었고 뜰에는 분수가 보였으며 고급 유리 램프를 곳곳에 달아 놓았다. 나는 본능적으로 내 옷차림을 훑어보았다. 이럴 줄 알았더라면 구두라도 좀 닦고 옷도 다른 것으로 갈아입을 걸. 후회 막심이었다. 하지만 이미 소용없는 일이었다. 오빠는 너무 야심이 많아서 나하고 결혼을 하지 않더니 그거 보세요. 결국. 하긴 메르세데스와 결혼을 안 한 죄로 얼마나 일생을 고달프게 살았는지 몰라. 그렇지만 그 때문만도 아니야. 실은. 그 순간 어머니의 목소리가 귓전에 울렸다. 사촌과 결혼하면 집안 망하는 줄 알아라. 우선 너도 잘 아는 바와 같이 자식을 낳더라도 천치 바보나 병신 자식을 낳게 될 것이야. 우리 주위에도 이런 경우가 얼마든지 있지 않느냐. 결국 나는 어머니의 권유대로 메르세데스와 결혼하지 않기로 결심했던 것이다. 메르세데스는 지금까지 일어났던 일을 죄다 털어놓았다. 나의 어머니와 형제들의 죽음과 또 자신의 결혼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아들 둘, 딸 하나. 이렇게 삼남매를 두고 있다고 했다. 큰애는 딸이에요. 벌써 처녀가 다 되었어요. 다들 처녀 시절의 나하고 똑같다고 그래요. 아들들은 자기 아버지를 쏙 뺀거나 다름없이 닮았고요. 메르세데스의 남편은 60을 넘은 노인으로 어느 모로 보나 훌륭한 분이라고 했다. 원래 의학 박사였는데 도중 사업에 손을 대어 크게 치부했다는 것이다. 한 마디로 말해서 메르세데스의 생애는 글자 그대로 평탄하고 안락했다고 말할 수 있겠다. 메르세데스의 이야기가 끝나자 나는 내가 살아온 생애를 이야기했다. 그저 난 여행을 해서 여행객이 됐고 또 여행객이 됐기 때문에 여행을 했을 뿐이야. 메르세데스. 그동안 수많은 곳을 찾아다녔고 많은 사람들을 알게 되었지.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피곤을 느꼈어. 새롭고 신기한 경치를 관망하는 것도 지겨워졌지. 다시 말해서 어디론가 가서 푹 쉬고 싶었어. 나이가 드니까 가정이 그리워지도군. 그럼 오빠 우리 집에 와 계세요. 여기서 편히 쉬실방을 마련해 드릴게요. 조금 더 부담을 느끼지 마세요. 오빠의 어머니가 저를 기르시지 않았어요. 그러니 난 오빠 어머니나 오빠에게 태산같은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러니 우리 집 그이한테 조금 더 미안할 게 없어요. 더군다나 오빠를 내가 모셔온 건데요 뭐. 어쨌든 내일 당장 우리 집으로 오세요. 물론 나는 굳이 사양했지만 그녀도 웬만해서 고집을 굽히려 들지 않았다. 잠시 후에 두 아이가 돌아왔다.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이었나 본데 망나니들처럼 막 뛰어오다가 엄마가 어떤 사나이와 부담 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고는 눈이 둥그레져서 나를 바라보는 것이었다. 메르세데스는 나에게 아이들을 소개시켰다. 콘스탄티노 아저씨다. 왜 엄마 사촌 오빠라고 늘 이야기하던 바로 그 아저씨란 말이야. 나는 두 아이를 껴안았지만 아이들은 나를 경혼하는 눈치였다. 말도 않고 기분 나쁜 표정으로 뚱하게 앉아있는 것이 아닌가. 보다 못한 메르세데스가 너희들은 정원으로 나가 놀아라. 하고 말하자 아이들은 그제야 신이 나서 밖으로 뛰어나갔다. 물론 나도 나대로 아이들이 나가는 것을 보자 속이 후련하도록 시원했다. 뭐 메르세데스와 단둘이 있는 것이 좋아서가 아니라 솔직히 말해서 나는 이 아이들에게 말할 수 없는 혐오감을 느꼈기 때문이다. 두 녀석이 한결같이 뚱뚱하고 못생기고 게다가 어린 놈들이 벌써부터 거만한 냄새까지 피우니 말이다. 어째서 저렇게 상냥한 메르세데스가 저런 곰퉁이 같은 아들들을 낳았을까. 박사도 얼마 안 있어 귀가했다. 정말이지 이 위인도 어쩌면 그렇게도 자기 아들들을 닮았는지. 뚱뚱한 데다가 흑발이고 거만하고 억척스러운 것이 그야말로 이 경우에는 자전부전이다. 박사는 나를 보자 흠친 놀라는 기색이었지만 그것은 순간의 일이었고 여간 예의바르게 인사를 하는 것이 아니었다. 내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말이다. 이때 메르세데스가 재빨리 나를 남편에게 소개했다. 내가 늘 말하던 사촌 오빠예요. 지금 고향으로 돌아오셨다는데 당분간 우리 집에 와서 머물게 될 거예요. 정말 이렇게 만나보니 반갑소. 언제 도착했소. 그런데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젊고 멋있게 생겼는데 난 나이가 더 많은 사람으로 알고 있었거든. 박사는 반색을 하면서 고급 여성연을 권했고 반색이나 묵힌 최고급 포도주까지 가져오게 하였다. 그래, 많은 곳을 여행했다니 참 재밌었겠소. 얘기 좀 들려주시지요. 내가 여행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인의 짧게 내딛는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우리 집 아가씨예요. 근처 집에 놀러 갔다가 지금 돌아오는 모양인가 봐요. 나는 메르세데스의 말에 고개를 돌렸다. 과연 아가씨였다. 응접실 문이 열리면서 나타난 것은 눈이 번쩍 뜨일 정도로 아름다운 여인의 얼굴이었다. 나는 자신도 모르게 자리에서 용수철 투듯 벌떡 일어나면서 메르세데스 하고 소리를 질렀다. 순간적으로 내 존재의식은 20년 전으로 돌아갔다. 그렇다. 지금 나타난 이 여인이야말로 바로 20년 전에 바로 그 메르세데스가 아닌가. 두말할 필요도 없이 바로 그 메르세데스 자신인 것이었다. 어쩌면 저렇게도 얼굴이 똑같을까. 어쩜 저렇게도 20년 전에 메르세데스처럼 애교가 철철 넘쳐 흐를까. 아 저 초록빛 눈하며 꿀이 철철 넘쳐 흐를 듯한 입술은 바로 너의 눈이고 너의 입술이었단다. 내 사랑하는 메르세데스야 너는 아침마다 붉은 미소와 생기발랄한 모습으로 내게 인사를 하러 왔었지. 그런데 바로 그때의 네가 그때의 그 모습 그대로 지금 나타나다니 정말 꿈만 같구나. 그렇지만 나는 바로 지금 너의 자태를 지난 20년 동안이나 내 마음속에 언제나 품어두고 있었단다. 물론 모두들 내가 쩔쩔매는 꼴을 눈여겨 보았을 것이다. 메르세데스는 나를 보고 아니 이 아이의 이름은 나처럼 메르세데스가 아니라 로사리오라고 부른다오. 하고 말하면서 자기 딸을 나에게 소개했다. 나는 로사리오를 보면서 인사하자마자 자리를 뜨는 건 결례겠지만 너무 늦었으니 이만 용서해줘요. 곧 또 오겠습니다. 그리고 속도 좋지 않구만 아까 그 독한 포도주가 아무래도 하고 우물쭈물 자리를 뜰 구시를 말하자 박사도 하긴 오래된 술이라 무척 폭하지요. 그러고 보니 나도 속이 좋지 않은 걸 하고 맞장구를 치면서 내게 손을 내밀었다. 2장 그날 밤 늦게 간신히 눈을 붙여 잠이 들자 나는 꿈속에서 여행을 하고 있었다. 나는 배에서 바다를 바라보고 있는 로사리오를 보았다. 내가 가까이 다가가니 로사리오는 그 맑고 커다란 눈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내가 그녀의 눈을 들여다보니 그 크고 푸른 바닷물 전체가 그 눈동자를 지나가고 있지 않는가. 나는 그 대목에서 그만 눈을 감고 침대에서 돌아누었다. 깨어나서 가만 생각해보니 나같이 늙은 게 그런 꿈을 꾼다는 게 도대체 웃기는 일 같았다. 나는 일찌감치 일어나서 그 다음날 떠날 준비를 했다. 아예 이 고장을 하직할 작정이었다. 그때 한여가 들어와서 로드리게스 박사가 나를 찾아왔다고 전해주다가 짐 싸는 것을 보고 무척 놀란 어조로 아니 벌써 떠나세요? 하고 물었다. 내일 처차로 떠나겠소. 그렇지만 벌써 한 달치 방세를 선불하셨잖아요. 뭐 그건 그때 사정이었으니까. 한여가 나가자 이내 박사가 들어왔다. 이렇게 일찍 방문해서 신뢰가 막심하외다. 그러나 하루라도 이런 하숙집에 머물게 하는 것이 나로서는 더 큰 결례가 되는 것 같아. 어서 집으로 모셔가려고 온 거니 과히 허물 마시오. 하곤 어스레를 늘어놓으면서 자기 집으로 가자고 끌었다. 고인은 감사합니다만 사양하겠습니다. 박사님 내일 당장 출발하려고 이렇게 짐까지 다 싸놓았습니다. 그렇지만 허락 없이는 출발 못할 거요. 이건 내 단독 의사가 아니라 내 아내와 딸아이의 의사도 들어 있어. 그러니 짐들은 그대로 두시오. 곧 사람을 보내서 집으로 가져오도록 할 테니까. 박사님 아무래도 안되겠습니다. 급한 용무 때문에 곧 돌아가지 않으면 안될 일이 생겼어요. 구구한 말은 필요 없어. 솔직히 말해서 용무란 바로 이 고향에 있는 게 아니오. 가족들이 있는 여기 말이요. 메르세데스 로사리오 아이들이 다 가족이고 나도 그 축에 끼지 않소. 죄송합니다. 박사님 정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고집을 부려 죄송하지만 저는 어쨌든 예정대로 출발해야 겠습니다. 이봐요. 이봐요. 콘스탄티노 씨 나는 그간의 사정을 잘 알고 있다오. 내 아내의 부모 즉 내 장인장모 되는 어른들이 돌아가시고 메르세데스가 졸지의 천의 고아가 된 것을 당신 어머니가 길러주시지 않았소. 그러니 당신 어머니는 메르세데스에게는 그야말로 친어머니보다 더 한 분이요. 낳은 정보다 길은 정이 더 크다고 하지 않소. 그러니까 나도 당신의 어머니 아니 메르세데스의 친어머니보다 더 한 분에게 대상 같은 은혜를 입은 거나 다름없단 말이요. 따라서 내가 당신을 우리 집으로 모시고 가는 건 기쁨 중에서도 커다란 기쁨이란 말이요. 내 말 알아듣겠소. 박사님께서 제게 친절을 베푸시는 것을 은혜 갚는 것으로 생각하신다면 저로서는 더욱더 수락할 수 없습니다. 글쎄 그 쓸데없는 이론은 그만두고 자 우리 집에 오는 거로 결정합시다. 그럼 이따 봅시다. 기다릴 테니까. 그는 이렇게 말하면서 손을 내밀었다. 박사가 말한 것을 기억나는 대로 여기에 옮겨 놓았지만 어쨌든 그의 말에는 진실함이 철철 넘칠 정도로 차있었다. 그러나 어머니가 메르세데스에게 은혜를 베풀었다고 해서 그걸로 어떻게 할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 그런데 정오쯤에 방문 앞에서 사람들이 떠드는 소리가 들려 웬일인가 하고 일어나서 소리가 나는 쪽을 보니 원 이런 극성들이 있나 박사님 메르세데스 또 로사리오까지 나를 데리러 오지 않았는가 그것까지는 좋은데 그들은 승낙도 없이 막무가내로 트렁크를 들고 나가지 않는가 이렇게 되니 나는 억지로라도 그들의 정성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고 하숙집을 나와 새로운 가정으로 들어가게 됐던 것이다. 3장 나의 새로운 방은 잘 가꾸어진 아름다운 정원에 붙어있는데다가 햇빛도 잘 들어오고 또 전망도 좋았다. 멀리 시선을 던지면 예쁜 마을이 눈을 황홀하게 했고 저 아래쪽으로는 맑은 시냄을 흐르는 소리가 귀를 즐겁게 해주었다. 또 내 방은 어떤가 하면 누가 봐도 잘 정돈되어 있고 깨끗했다. 내 침대 곁에는 어머니의 사진이 있고 정면에 걸려있는 라파엘로의 성모 마리아와 아기 예수의 명화가 방한 분위기를 한층 돋보이게 했다. 그 외에 파이프 하나와 서바나 및 외국의 유명한 작가들의 작품들이 나란히 책상 위에 꽂혀 있었고 무수한 작은 그림들은 벽을 화려하게 수놓고 있었다. 한마디로 말해서 모든 것이 정성스런 손으로 다듬어지고 가꾸어진 흔적이 눈에 띄었다. 이 정도면 아주 편하게 지낼 수 있어. 참 마음에 들어. 나는 혼자 있을 때마다 방 안을 왔다 갔다 하며 중얼거렸다. 나는 창가로 가서 고개를 내밀어 정원의 향기를 맡았고 신선한 공기를 마음껏 들이마셨다. 카나리아 카나리아 새들이 내 방 앞에서 노래를 부르는가 하면 비둘기들이 내 방 창가로 날아들기도 했다. 이 집으로 와서의 며칠 동안 나의 생활은 그저 편하고 즐겁기만 했다. 메르세데스는 항상 상냥했고 박사는 그 이상 더 친절할 수가 없었다. 내가 곰통이라고 흉을 받던 애들까지도 여간 조심을 하지 않는 것이었다. 아침에 내 방 앞을 지나갈 때면 혹시 내가 깰까봐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발소리를 죽이고 걸어갔다. 로사리오는 나를 어린애로 하는지 눈깔 사탕을 갖다 주기도 했고 내 방에 꽃을 꽂아주는 것도 역시 그녀였다. 또 내가 좋아하는 음반을 골라 죽음기를 틀어주기도 했다. 언제나 나를 따라다니면서 외국에 대해 이야기해달라고 조르기도 했다. 그러나 왜 그런지 나는 그런 편안한 생활이 어딘지 모르게 불안했다. 언제나 여행을 하고 있는 기분이었다. 기차의 기적 소리는 나를 기다리느라 못 떠나는 기선의 고동소리처럼 들렸고 정원의 향기는 외국에서 외국에서 본 멋진 정원들에 대한 회상을 되살려 주었다. 그리고 방 안까지 들리는 거리의 소음도 마치 바다의 노호 소리처럼 들렸다. 방 안에 방 안에 얌전히 놓여있는 트렁크만 봐도 뭐가 뭔지 모를 정도로 속이 답답했다. 왜 나는 아직도 그 트렁크를 갖고 떠나지 않는가 그러고 저러고 내가 영영 여기서 떠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어쨌든 나는 아무것도 하는 일 없이 책이나 읽고 또 그렇지 않으면 로사리오에게 이야기나 들려주며 시간을 보내는 그런 생활엔 도무지 익숙해질 수가 없었다. 어느덧 나는 트렁크를 열었다 닫았다 하는 것이 습관처럼 되어버렸다.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직성이 풀리지 않았다. 다시 말해서 그렇게라도 해야 여행을 하고 싶은 열망이 다소나마 가라앉았다. 아니면 옛날에 찍은 사진들을 들여다보기만 해도 답답하던 속이 어느 정도 후련해질 수가 있었다. 어느 날 내가 또 예의 광증을 부리고 있을 때 느닷없이 들이닥친 로사리오에 의해 들키고 말았다. 로사리오는 방바닥에 너저분하게 흩어져 있는 것들을 보고 아저씨 왜 이것들을 정리 안 해요? 지금 당장 정리해요. 라고 하더니 모든 것들을 차근차근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녀는 물건들을 다음과 같이 분류했다. 희귀한 보석들 여자 사진들 원색 사진들 일기장 등 로사리오는 이렇게 정리한 것들을 한묶음씩 묶어서 트렁크에 넣고 잠갔다. 그것을 본 나는 갑자기 장난감을 뺏긴 어린애 같은 꼴이 되고 말았다. 더 심하게 말해서 양로원에라도 간 기분이었고 앞으로는 정신병원에 갈 일밖에 없을 것 같았다. 4장 몇 주일이 지나자 나는 현저하게 달라진 집안의 분위기를 실감할 수 있었다. 누구든지 집에 손님이 오래 묵게 되면 그 존재에 대해 거의 무감각해지고 만다. 따라서 손님이 처음 왔을 때와 비교해서 주인에 대하는 품이 사뭇 달라진다. 이거야말로 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나는 이 집에서도 그러한 자연스러운 변화를 몇 주일이 지나자 느꼈던 것이다. 그럼 어디 구체적으로 말해보자. 박사의 귀하신 두 아드님은 학교에 가려고 일찍 일어나서 이제는 나의 존재에 대해서는 통신경을 통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뜻인지 아무튼 큰 소리와 함께 휘파람을 불고 쿵쿵거리며 집이 떠나가도록 법석을 떨었다. 이렇게 되니 나도 이런 분위기에 맞추어 아침 6시에 눈을 뜨는 습관을 기를 수밖에 없었다. 6시라면 애들이 일어나기 몇 분 전이었다. 그 뒤부터는 잠이 깬 채 문 여는 소리와 큰 소리로 지껄여대는 아이들의 말소리들을 똑똑히 들을 수 있었다. 하긴 아이들이란 누구네 집 아이든지 그런 법이니 남월할 수도 없는 일이 아닌가. 그런데 문제는 달라진 박사의 태도였다. 처음 만났을 때처럼 그 거만하고 억척스런 인상으로 되돌아간 것이다. 식탁에 앉았을 때만 해도 전에는 애써 명랑 쾌활한 표정을 지으면서 가끔 내게 질문도 던지곤 했다. 피라미드의 치수가 얼마냐는 등 고대 세기에 대한 여행 안내서가 있으면 보여달라는 등 자기도 그곳을 방문하고 싶다는 등 여러 가지를 묻고 떠들고 했던 것이다. 또 로사리오처럼 나의 과거지사에 대해서도 들려달라고 했다. 나는 아는 대로 모르는 대로 외국을 돌아다니면서 일어났던 일 고생했던 일 등을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해 주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 박사는 굳게 입을 봉한 채 식사만 끝나면 벌떡 일어나 정원으로 직행했고 커피는 그곳에서 자기 아내와 딸과 함께 마시는 것이었다. 그나마 식사시간 이외에는 그 잘난 얼굴 쳐다보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으니 그 이유는 늘 사무실에만 처박혀 있기 때문이었다. 메르세데스의 태도는 조금 변한 것 같기도 하고 변하지 않은 것 같기도 했다. 다시 말해 내 신상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나 흥미가 없는 듯 했고 박사처럼 식사시간에야 겨우 몇 마디 말을 걸곤 했다. 그러나 그러나 식사시간 이외에 얼굴을 마주하게 되면 읍내에서 일어나는 제반사에 대해 곧잘 짓거렸다. 조금도 변함이 없는 건 로사리오 뿐이었다. 오히려 전보다 더 내게 가까이 하려는 것이 개인지도를 받던 것도 그만두고 그 시간을 나와 같이 지내는 것만 보아도 알 수 있었다. 다시 말해서 진종일 나와 같이 붙어있는 편인데 그렇다고 무슨 심각한 화제라도 있어서 서로 열이 나서 주고받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었다. 그저 걱정 많은 인생에게는 따분할 정도로 들리는 그저 그렇고 그런 시시한 이야기 뿐이었다. 그래 로사리오는 애인 애인 애인이 있니? 그럼요. 이름이 루시아노예요. 그러나 아저씨가 오고 나서 깨끗하게 헤어졌어요. 그건 왜? 나도 나도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렇지만 루시아노가 어딘지 모르게 시답지 않았어요. 루시아노가 로사리오야말로 황혼에 접어든 나의 인생이 빛을 비춰주는 사랑의 천사가 아니고 그 무엇이란 말인가. 그러나 나는 어쩐지 두려웠다. 더욱이 그녀는 내가 마음 조이는 것을 아무 거리낌 없이 해냈다. 그림을 들여다본답시고 그 금빛처럼 빛나는 머리카락으로 내 얼굴을 간지럽히기도 했고 나의 건강을 염려해주는가 하면 노상 방을 치워주는 것도 그녀였다. 또 그뿐인가. 내가 카나리아의 노랫소리를 좋아한다는 것을 알고 자기 세장을 내 방 옆에 걸어주는가 하면 파이프에는 항상 영국제 고급 여송연이 가득 차 있었다. 그런데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해냈다. 박사에 대해서 말이다. 박사는 집에 들어오기만 하면 제일 먼저 부르는 것이 로사리오의 이름이었다. 그러면 로사리오는 할 수 없다는 듯이 나를 버리고 자기 아버지의 시중을 들러갔다. 박사는 옥지로라도 구실을 만들어서 로사리오에게 무엇이든 시켰다. 장부책을 정리해라. 손수건을 갖다달라. 또 무엇무엇을 가져와라. 이렇게 되니 로사리오는 아버지가 돌아오는 소리만 들리면 내 손을 한 번 꼭 쥐고는 종종 걸음으로 달려가는 것이 일이었다. 그럴 때마다 나는 홀로 버림을 받은 듯한 쓸쓸한 감정에 사로잡히곤 했다. 비록 로사리오의 위로를 받아도 말이다. 지겹고 밉살스러운 아이들까지 이제는 정말 참을 수 없는 장난을 하기 시작했다. 카나리아 세 장을 아주 먼 곳으로 갖다 버린 것이다. 이것까지는 좋은데 어느 날 나는 신발을 신으려다 그만 땅바닥에 넘어지고 말았다. 아이들이 모수로 신발을 땅바닥에 박아놓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뿐인가 내가 좋아하는 음악은 이미 이 집에서 사라진 지 오래고 대신 들리는 것은 유치하기 짝이 없는 요행과 부스러기뿐이었다. 예를 들면 벽돌이라는 노래 말이다. 어느 땐가 내가 그 노래를 듣기만 해도 지겹다고 투덜댔더니 그 직구준 아이들이 서른네번이나 연달아 그 판을 틀어대는 것이 아닌가. 벽돌은 감옥에 있다네. 로 시작되는 그 노래를 말이다. 이렇게 되니 정말 감옥에 갇혀있는 놈은 내가 되고 말았다. 결국 동생들이 나를 못살게 군다는 사실을 안 로사리오는 문제의 판을 산산조각 내고 말았다. 이렇게 되니 집안은 난리판이 됐고 나중에는 박사가 개입해서 새 판을 사주겠다고 아이들에게 약속함으로써 사건은 겨우 일단락 지어졌다. 이제부터는 너희들 마음대로 틀어라. 누가 뭘 하나 보게. 박사는 이렇게 말하면서 악몽 우리 끌듯하는 자식들을 달랬다. 그렇지만 약속은 지키지 않았다. 또 어느 때는 큰 녀석이 자기 아버지와 무슨 이야기를 하던 끝에 나를 늙은이 라고 부르는 것을 얼결에 들었다. 늙은이 이제 나는 이 집에서 늙은이가 되고 말았다. 그러고 그러고 보니 박사는 아빠고 메르세데스는 엄마고 로사리오는 로사리오고 나는 늙은이라는 칭호를 얻은 것이다. 이거야말로 비극이 아니고 그 무엇이랴. 늙는다는 그 자체가 결코 불행이 될 수는 없다. 왜냐하면 누구나 다 늙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같이 당하면서 부부가 함께 늙어간다면 그거야말로 행복한 일일 것이다. 또한 사랑하는 귀여운 자식들이 목에 매달리면서 재롱을 떠는 것을 보면 늙는 것도 하나의 낙이 될 것이다. 그러나 나 같은 경우 늙은이가 되어버린다면 그거야말로 정말 슬프고 기막히고 원통하고 절통한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나는 결심했다. 떠날 것을. 그러나 떠나려면 무슨 구실을 만들어야 된다. 갑자기 친구의 급한 정보를 받았다고 꾸며댈까? 다음날 아침 박사는 사옥 관계로 시골로 떠나버렸다. 그가 돌아오기 전에 떠날 생각을 하고 나는 짐을 싸기 시작했다. 뭐 이러니 저러니 하고 박사에게 길게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로사리오는 내가 떠난다고 말하자 내 목을 껴안으면서 울음을 터뜨렸다. 오 하나님 이미 늙은이가 된 초지에 이렇게 꽃다운 처녀로부터 사랑을 받게 해주시다니 정말 너무합니다. 로사리오가 울고 있는 동안에 나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녀의 금빛 머리카락을 만지자 거릴 뿐이었다. 그저 더도 더도 말고 스무살만 더 젊었어도 나는 로사리오를 위로하기 위해 이 읍을 떠나지 않고 여관으로 가겠다고 말했다. 한 달 치를 선불했으니까 그저 짐만 갖고 가면 된다고 했다. 이 말을 듣자 로사리오는 진정이 되는지 울음을 그치고 짐 싸는 일을 도와주었다. 나는 징꾸러미 하나를 로사리오에게 주면서 이 징꾸러미는 아주 감나는 것들만 들어 있으니 로사리오가 보관하고 있는 게 좋겠어. 내가 죽어버리면 그때는 로사리오가 영원히 간직해. 보석들이니 아주 값진 것들이야. 이 오팔로 말할 것 같으면 해가 가는 데 따라 색이 변하고 저 동양의 진주들은 언뜻 보기에는 죽어 있는 것 같지만 로사리오가 어느 때라도 쓰게 되면 다시 빛을 발하게 될 거야. 참 이건 괴린이 그린 진짜 그림이야. 그리고 여자 그림들은 다 찢어도 좋은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처녀의 그림만은 그냥 놔둬요. 그런데 로사리오 보석이니 뭐니 해도 이 세상에서 가장 갑 있는 것은 오직 젊음과 아름다운 뿐인 것 같아. 잠시 잠시 후 메르세데스가 내 방에 들어왔지만 내가 짐을 챙기는 것을 보고도 그리 놀라지 않았다. 떠나려고요? 응 여관으로 돌아가겠어. 메르세데스는 더 이상 캐묻지도 않고 오히려 짐 싸는 일을 도와주었다. 나는 두 모녀를 양쪽에서 껴안고 작별의 키스를 하고는 그 집을 나와버렸다. 트렁크는 두 짐꾼에게 맡겼기 때문에 나는 빈 봄으로 따라만 갔다. 마음은 그 무엇을 지고 가는지 무척 무거웠다. 거리에 나와 뒤를 돌아다 보았더니 베란다에서 아직도 로사리오가 손수건을 흔들고 있었다. 5장 기차는 들판을 신나게 달리면서 길게 기적을 울렸다. 철길가에 있는 집들의 뒷마당이 쉴 새 없이 내 눈앞에 가까이 왔다간 또 멀어져 가는 사이 집이며 나무며 개울이 빙글빙글 돌면서 내 뒤로 밀려가고 있었다. 저 뒤에서는 아직도 그 누군가 베란다에서 손수건을 흔들고 있을 것이다. 나는 다시 앞쪽으로 시선을 던졌다. 지평선이 멀리 보였다. 저 푸른 하늘과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또각또각 이야기 속으로 큰 힘이 됩니다.